저기 그물선 있는 데까지만 갈 수 있고요. 저 근처 가야지 물고기를 볼 수가 있어요. 여기 정자가 5개 정도 있어서 여기서 쉬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안전요원님 계시고요. 이쪽에서 굽면조끼도 무료로 빌려주세요. 또 이쪽에 가면 샤워실이랑 화장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냉수밖에 안 나오지만 지금 여름에는 물이 그냥 냉수도 다 햇빛에 데워져서 뜨뜻한 물이더라고요. 씻을만 했어요. 괴롭지 않게. 네, 가만히 들어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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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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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